한국국토정보공사 2012 학교 운영연수는 숙련음악회를 배제하게 되어 배우고 싶습니다. 이번 숙련음악회는 우주와 음악 친구들의 초청 공연으로 바리톤 우주와 상업하는 세대적인 연출자 주세대 줄리안의 추천으로 공고를 시작해 이태리 국제 콤프렛이 있다라고 정하면서 유럽에서 왕성 활동하고 있으며 우주와 음악 친구들은 한국 최저선속 회화 대학교에서 솔리스토로 이루어진 남성 암성 걸쯤으로 파리한 무대가 아닌 우리 주위의 그늘진고 스웨덴 뉴스을 찾아가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연을 실천하고 있는 국내 굿지의 존재입니다. 나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오후에는 대구에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함양까지 초청에 응하여 함양지와 학교 운영위원들에 의한 공연을 펼쳐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함양지와의 협의에는 함양 각도 각교 운영위원회처럼 권실한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힘과 지혜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자 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송구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2009년에 회비회장에 취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정상남도 협의회 추석 부회관까지 지내고 회장을 지내 기회를 위하여 2011년에 취임하였지만 경상남도 협의회장은 이제 사들이 내린 자리인지 제 첫대로 안 됐습니다. 저는 지인공양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공모하고자 올해 우수 학교 운영위원회상을 제정하여 시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수사례를 공모하였으나 국무법사 그 공연을 실천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어 거듭 송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학교 운영의 운영 우수사례 발편은 없지만 함양교육지원장 교초로 교육장님의 조례 설명을 듣는 것으로 대체하고 초청 공연을 통하여 학교 운영위원님들의 예술 감성을 함양하고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편한 눈길을 무릎뚝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로 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낭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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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icted 04F